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로 잘 알려진 게임 플랫폼 회사 로블룩스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오늘 저는 흩어진 경험들로 쌓은 나만의 커리어라는 제목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대학교 때 전공은요. 교육학이랑 영문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졸업하고 2급 전교사 자격증을 땄고요. 계획대로 되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14년, 15년 차 정도 된 교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결혼한 다음에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남편을 따라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학교에서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고 또 한국에서 딴 영어교사 자격증으로는 영어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의 영어교사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요.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우선 급한 마음에 남편과 똑같이 텍사스 대학교 정보학 대학원에 진학을 하자고 해서 GR랑 토플을 준비해서 일단 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으로 급하게 저 자신을 고려하지 않고 진학을 했더니 공부를 하면서 흥미가 생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래에 제 커리어가 잘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커리어가 꼬인 거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헬스케어쪽 공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대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주변에 제 전문 간호사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직업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정말 제가 원하던 일도 할 수 있었고 또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끝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새 병원들이 막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되면 사람을 많이 뽑게 되니까 취업도 보장이 됐고요. 또 제가 간호학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저 같은 문과생도 선수 과목들을 수료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바로 석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대학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전문대인데요. 거기서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선수 과목들을 꽉꽉 채워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수료하게 되고 이제 정보학 대학원에서 간호학 대학원으로 트랜스퍼만 남은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실리콘밸리가 튀어나옵니다. 저희 남편도 정보학이랑 영문학 전공을 했는데 갑자기 테크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한 번 면접을 보지 않겠냐고. 그런데 실리콘밸리에는 얼마나 많은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이 설마 되겠어? 이러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 왔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떡하지? 지금 콜스워크라고 이제 박사과정 할 때 수업을 먼저 다 듣고 그다음에 논문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이건 인생에서 되게 잡기 어려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퇴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는 아직 대학원을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 좀 선수 과목 들은 게 아깝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또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같이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좀 상황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비전공자가 바로 대학원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선택복이 굉장히 좁았고 학비가 텍사스보다 4배가 더 비쌌는데 3년 동안 공부를 할 때 12만 불이 들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3천 정도였는데 1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훨씬 많이 들겠죠. 그리고 취업시장이 텍사스랑 다르게 경력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여서 제가 이거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선수 과목 수강하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텍사스랑 다른 선수 과목을 요구해서 1년 동안 다시 커뮤니티 컬리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학교 병원 접수처에서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면접을 보고 싶어서 이력서를 가져오는데 하나도 리뷰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이 그때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취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취업을 잘하려면 텍사스 오스틴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다 열심히 준비해서 딱 트랜스퍼만 남았던 그 순간에 다 포기하고 왔는데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를 해보고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학비도 제가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이런 간호학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와서 취업을 하고 이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 많이 없고 외국인에게는 또 장학금의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2년의 공부를 그냥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살아온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쉬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제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학위도 남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결과물이 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되게 우울함에 빠졌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아주 또 생소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진짜 컴맹이 되게 심한 컴맹인데 주변에 개발자가 너무 많고 수요도 많으니까 내가 간호학 대학원 공부도 해봤는데 이제 다른 분야 공부하는 것도 좀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온라인 수업부터 들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기초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이랑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 그때 파이썬이랑 루비를 공부했었는데 그걸 하다가 이것저것 만들어 보니까 취미로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때 막 당시에 실리콘밸리에서 세워지고 있던 코딩 부트캠프 입학 준비를 하게 돼요. 저희 남편이 또 제가 실리콘밸리 갈 때 면접 보면서 에이 설마 되겠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 남편이 너 같은 컴맹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짜 좀 오기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입학 서류 심사도 통과하고 코딩 인터뷰를 봤는데 그것도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네 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합격을 해서 되게 기적적으로 대부 부트캠프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기초가 많이 없고 컴퓨터를 아주 막 잘 아는 게 아니니까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잠자는 시간만 빼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중도 탈락, 유급 없이 막 열심히 그나마 수리를 했는데 하고 나서 제 적성과 선호를 더 명확하게 알게 돼요. 저는 15시간, 16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에러 메시지를 보고 있고 버그를 고치고 나면 희열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이걸 업으로 삼기보다는 이런 코딩 지식들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많이 일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취업 실패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처음부터 막 짜잔 로블록스 들어간 게 아니고 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대학교를 한국에서 나온 다음에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지식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시에는 그냥 뭐 또 모르고 이제 막무가내로 지원했죠. 근데 자꾸 떨어지니까 내가 왜 떨어지는 거지?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미국 학위가 없어서 그런가? 내 열정이 너무 부족했나? 이런 생각만 하다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제가 좀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좀 인터뷰어들이 표정이 안 좋아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노트로 보다 보니까 패턴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일단 정말 난감한 질문들이었는데 나와 회사의 관계를 계속 물어봐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게 한 번에 딱 생각을 해서 임기응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의 미션이 내 인생의 미션과 커리어 방향과 어떤 관계인지 뭐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여기서 일하면서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싶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저와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직자였으니까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갔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회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다른 질문들을 녹여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대답이 잘 안 나오니까 자꾸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너에 대해서 물어보자. 너는 어떤 스타일로 일하는 사람이야? 너는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해? 너의 커리어 그룹은 뭐야? 너의 가치관과 인생의 철학은 뭐니? 너가 요즘 관심 있는 거? 아니면 너는 어떤 환경에서 가능성이 최대치로 발현되니?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이 면접관한테는 이 얘기하고 저 면접관한테는 저 얘기하고 이러니까 인터뷰가 보통 5시간, 6시간 되는데 금방 이 얕은 지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대로 된 대답이 안 나오니까 면접관들도 좀 답답해하고 저도 시간을 막 채워야 되니까 결국은 충성심 저 근면하고 성실하고 빨리 배우고 이런 걸로 계속 귀결을 하면서 어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빛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예 알 수가 없었는지 그때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미션이나 니즈나 비전, 잡 디스크립션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금면성실, 충성심으로 어필하면서 똑같은 이력서를 모든 회사에 이름만 바꿔서 냅니다. 여러모로 저는 유용하게 쓰이는 일꾼이니까 회사의 필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 이런 이런 것도 잘하고요. 부당한 요구를 하셔도 저 이것도 불가능한 걸 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면접관들이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우린 너한테 그런 거 안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와 회사에 대한 니즈가 부족해서 핏 맞추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좀 바꿔서 나와 핏이 맞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실리콘밸리 회사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의 필요가 다양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요구되는 타이밍도 달랐고요. 그래서 제가 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회사의 필요를 이해를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니까 그때부터 커리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로블록스 이전에 일했던 카운실이라는 회사와 저의 핏을 어떻게 맞췄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저는 실리콘밸리 미국 스타트업에서 처음 일하는 거니까 회사가 돌아가는 걸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일을 원했고 임원들이 당면하는 문제랑 의사결정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배울 수 있는 일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중에 리더십이 되는데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경력이 없고 미국 학위도 없는데 바로 임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막 분석하다가 경영진 비서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는 직종인 걸 알게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대학원 들어가려고 열심히 헬스케어 지식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이오텍이라는 회사로 산업군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카운슬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미리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는데 이때 이 회사의 창업자 두 명, 원래 세 명인데 이제 CEO는 따로 비서가 있었고 CSO, Chief Science Officer랑 Chief Technology Officer 두 명의 비서를 뽑고 있었고 또 새로 들어온 Chief Operating Officer까지 뽑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명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비서를 뽑고 있고 또 직원 수가 한 500명 정도 되고 시리즈 F 정도 받아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는 회사였어요. 저희 둘의 관계를, 핏을 보니까 회사가 막 빨리 성장하고 있으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좋았고 회사 규모가 500명 정도 되니까 여전히 스타트업 스피릿은 가지고 있고 굉장히 친밀해서 막 5천 명, 만 명 정도 돼서 딱딱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곳이 아니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또 친밀한 분위기여서 좋았고요. 미션과 서비스를 봤을 때 이게 제 개인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클릭됐었어요. 당시에 제가 유산을 여러 번 경험해서 여러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이 서비스 덕분에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부모들의 경험담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도 이런 의미 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의 인생과 회사의 미션이 잘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 보면서 저의 경험과 스킬셋 정리하고 저의 소셜한 성격이 그리고 헬스케어 지식이 어떻게 여기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제가 이걸로 또 어떤 일을 하는 커리어 골을 만들 수 있을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서로 너무 잘 맞는다는 걸 면접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의사소통은요. 대여섯 시간 같이 일하다 보면 나 이 사람이랑 진짜 일하고 싶다. 이런 클릭이 오거든요. 그리고 너무 말 잘 통하고 그래서 서로 좋아했고요. 아까 전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운영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전반에 걸쳐서 제가 익스포즈되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최적의 포지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제가 가진 이 배경 지식을 다른 회사에 적용했다면 아마 서로 잘 맞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카운 씨가 저의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저는 입사한 다음에 업무 범위가 계속 확장됐고요. 나중에 저희 회사가 M&A를 추진하게 됐는데 그때 프로젝트가 엄청 많이 생겨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경험까지 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블록스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제가 비서랑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같이 일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회사에 일을 할 때는 너무 재밌으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었고 프로그래밍 스킬 너무 아깝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 생활이 워낙 만족스러우니까 막 이렇게 인터뷰 제안이 들어와도 아주 매력적인 것이 아니면 별로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로블록스가 연락 왔을 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회사에 대해서도 리서치를 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왜 애들이 열광을 하는지 유저 리서치도 해보면서 저는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희 회사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카운슬처럼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스피릿도 되게 많았고 또 시리즈 F 정도라서 굉장히 비전이 큰 회사였고요. 이 비서의 포지션은 프로덕트 부사장들 VPO 프로덕트의 비서였는데 IT 업계에서 프로덕트 쪽 가면 정말 A to Z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퀄리피케이션에 비서 업무 플러스 구글 시트 전문가랑 데이터 처리와 관리를 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게 좀 생소했는데 이렇게 보통 비서에게 요구되지 않는 다른 자격 요건을 넣어놓으니까 임원 면접까지 간 사람이 거의 없었고 이게 몇 달 동안 계속 공석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개발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도 도전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제 업무 영역을 넓히고 이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도 정말 좋았고 저도 딱 핏이 맞아서 그 마음에 들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싶은데 이게 비서 직군이니까 일단 비서랑 프로젝트 매니저 듀얼 타이틀을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여기서도 사람 뽑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혹시 전직을 하고 싶으면 그것도 서포트 해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당연히 해줄 수 있겠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 5시간 동안 사람들이랑 인터뷰 보는데 팀원들과 핏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카운슬처럼 여기서도 재밌게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회사의 방향성이 또 제가 교육학 전공했는데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안전성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개발자 생태계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배우면서 또 크리에이터도 되면서 이렇게 막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미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저게 잘 맞아 떨어졌고 회사가 성장하니까 다양한 기회가 있죠. 그리고 저의 도전하고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막 일하는 그런 성향들이 회사와 정말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저는 회사의 서포트를 받아서 프로젝트 매니저 자격증을 땄고요. 2021년 4월에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로 전환을 해서 내부 툴을 만드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저의 흩어진 경험들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았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회사를 들어가시든 창업하시든 또 프리랜서로 일하시든 여러분의 유니크한 스토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고 그 핏이 맞는 곳을 찾아서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 친구가 그냥 저의 막 흩어진 경험을 듣더니 그림으로 슥슥 그려서 저한테 보여준 건데요. 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막무가내로 찍힌 경험들이에요. 이 경험들 중에는 어떤 건 연결이 돼서 다른 점과 선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말기도 하고 또 크게 선들이 연결돼서 패턴을 그리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시장이 변화가 많으니까 사실 일관된 백그라운드를 갖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일관된 백그라운드를 갖지 않아서 이게 너무 흠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양한 점을 찍고 나니까 오히려 패턴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막 빨리 변화하는 시장에 우리 예측하지 못하는데 또 새로 나오는 어떤 시장에서 딱 저랑 클릭될 수 있는 곳을 찾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를 만족시키는 혹은 모든 시장을 만족시키는 아주 좋은 스펙을 쌓느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열정을 어떻게 뿜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도전하시면서 여러분의 점을 찍으시고 그리고 그 패턴을 가지고 꼭 맞는 곳에서 일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패널 토론에서 또 다양한 Q&A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